여기 이제 무량수경에 무량광불 무량광불 아까 써드렸는데 지웠네 아미타경과 무량수경에는 아미타불이란 말을 무량수불 무량광불이라고 한다고 써드렸었죠. 방금 지웠지만 그건데 이제 무량광불 빅광자 무량광불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안한 존재에게 말씀하신 걸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안한에게 말씀하셨다. 무량수불의 의실력에 찬 광명은 가장 높고 뛰어나서 모든 부처님의 광명의 능이 미치지 못하여 때로는 백계 때로는 전기의 불국도를 비추느니라. 간략히 말하면 동방의 항아 모래수와 같은 헤아릴 수 없는 불국토를 두루 비추고 남서북방과 동남 동남 서남 덕북의 사유와 상하 또한 시방을 다 비추느니라. 그리고 때에 따라 부처님의 광명은 일곱자를 비추기도 하고 혹은 40리 혹은 80리 혹은 120리를 비추며 이와 같이 증가해서 드러디어는 한 부처님 세계를 모두 비추기도 하느니라. 그러므로 무량수불을 무량광불 무량불 무량무변광불 무예광불 무대광불 영광광불 청정광불 화한의 광불 지의 광불 부단광불 난사광불 무친광불 초일월 광불이라고 부르느니라. 만약 중생들이 이러한 광명을 만나면 탐욕과 성명과 어리석음이 자연히 소멸하고 몸과 마음이 부드럽고 상냥하여 기쁨이 가슴에 넘치며 진리를 구하는 착한 마음이 용서 숨쳐 일어나니라. 자 이 광명을 받으면 탐진지 삼독이 소멸되고 몸과 마음이 부드럽고 상냥하여 기쁨이 넘쳐 흘러가지고 진리를 구하는 착금의 용서 숨쳐 일어나니라 했죠. 그런데 광명은 그냥 받아집니까.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지 말라고 집을 지어놨으니 햇빛이 들어오지 않죠. 여러분들도 어떻게 부처님의 이런 많은 광명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겠어요. 항상 칭명연불, 나무하미타불, 무량수불, 무량광불, 연불을 하고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조건을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는 비출 수 있는 조건을 차단했죠. 지붕으로. 그래서 햇빛이 안 들어오죠. 여러분들도 부처님이 이런 지혜광민이 비출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무명업장, 먹구름처럼 탐진지 삼독으로 꽉 무명업장으로 차 있으면 부처님의 자비광민이 들어오려고 하다가 반사돼서 꺾여나가겠죠. 못 들어오고 이런 걸 잘 좀 생각하고 연불하고 기도하고 하시라고. 다시 말해서 기도할 때 부처님한테 기도할 때도 부처님의 노사님이 공감할 수 있는 기도. 내가 이런 기도하고 그러면 부처님이 너는 잘 살았고 오늘도 그런 잘 사는 마음을 신고의 삶을 가지고 기도로 왔구나. 공감할 때 가피를 주실 거 아니요. 눈을 뜨고 손을 어루만져 줄 거 아니요. 할아버지가 하는 손자가 하는 짓이 이쁜 짓을 해야 사탕 하나 더 생길 거 아니요. 용돈도 천 원 주려다 오천 원 주겠죠. 그렇게 우리가 좀 수행상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빚을 만나려면 사막도를 면하지 않고 광명을 만나려면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와 같이 무량수불의 광명은 너무도 찬란히 빛나서 시방세계의 모든 불국도를 비추어 그 명성을 떨치지 않는 것이 없나니 그래서 지금 나만이 그 광명을 찬탄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부처님과 성문령과 보살들도 한결같이 찬탄하니라 만약 중생들이 그 광명의 의실력과 공덕을 듣고 밤낮으로 찬탄하여 지극한 마음이 끊이지 않는다면 소원대로 그 부처님의 나라에 태어난 모든 보살과 성문들에게 공덕을 찬양받을 것이니라 또한 장차 불도를 성취했을 때는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이 지금 무량수불을 찬탄함과 같이 그 광명을 찬탄할 것이니라 아나나 신실로 무량수불의 광명의 의실력이 그지없이 위대하고 미묘함은 내가 일곱 동안을 두고 밤낮을 가르지 않고 말한다 하여도 오히려 다 말할 수 없을 것이니라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려니 무량수불의 광명을 그 의실력을 그지없는 중생 구원을 위한 우리를 탐지지 삼독을 소멸하기 위한 구원의 광명의 빛을 찬탄하려니까 일곱 동안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찬탄해도 다하지 못한다 기도 끝에 우리가 많이 아는 찰지심령가수지 대중수과음진 허공가리안 풍가계의 무능진설 불공도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려니까 바닷물을 다 마셔도 이 세 개의 티끌을 다 헤아릴 수 있을 노력에도 허공을 헤아리고 바람을 잡아맬 수 있을 정도로 해도 부처님의 공덕은 찬탄할 수 없다는 게 그 얘기 아니요 탈지심령가수지 그랬듯이 부처님의 광명의 빛 아까 무량광불이라기 위해서 제가 설명드렸죠 그것은 이렇게 헤아릴 수 없이 공덕이 위대한 불가사의 의식이 크다라는 말씀입니다 무량수불 두 번째는 무량수불 아까는 무량광불 광명에 대해서 설명했고 그러면 우리가 무량수불이라 한다 했죠 아미타불이 무량광불이라고도 하고 무량수불이라 한다 그런데 무량광불은 설명했고 지금은 무량수불 목순숫자 부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셨다 무량수불의 수명은 할 양이 없어 길어서 이루어 헤아릴 수 없나니 어찌 그대가 알 수 있겠는가 가령 시방 세계의 모든 중생이 다 성문이나 영각이 되어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생각을 고요히 하고 오로지 한 마음으로 그들의 지혜를 다하여 백전만급 동안 세어본다 하더라도 능히 그 한계를 알 수 없느니라 그리고 그 나라의 성문과 보살과 천인들의 수명도 또한 이와 같아서 산수와 비유로 능히 헤아릴 수 없고 또한 성문과 보살들의 수도 할 양 없으며 그들은 모든 지혜와 신통이 통달하여 그 의역이 자제하고 능히 손바닥 위에 일제 세계를 올려놓을 수도 있느니라 불처님의 아미타불의 의실력이 이렇게 크다는 거요 이게 신앙이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는 자에게 부처님의 광명은 비춰줘요 그 다음에 여기 숫자는 부처님의 수명은 끝이 없어서 수학 박사가 헤아려도 못 헤아린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지금 설명이 부처님께서 하나님에게 말씀하셨다 저 부처님이 처음 설법하신 법회에 모인 성문과 보살들의 수도 또한 헤아릴 수 없이 무수하나니 지금 신통제일의 목굴령 같은 이가 백천만 명이 모여서 한없는 것 동안 그들의 수명이 닿을 때까지 헤아린다 하더라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알 수 없느니라 비유하건대 가령 어떤 사람이 가는 터럭 하나로 백개로 나누어 그 중 하나의 털끝으로 광대한 바닷물을 한번 적신다면 얼마나 되겠느냐 그리고 그 털끝에 적신 물과 큰 바다의 물과는 어느 것이 더 많겠느냐 비교한다면 산수나 말로서 능히 헤아릴 수 있겠나이니까라고 말씀했어요 그와 같이 목굴령 같은 이들이 수없이 모여 백천만억 나유타의 오랜 세월을 두고 헤아릴 수 있는 수는 오히려 털끝에 묻은 한 방울의 물과 같고 무량수불의 처음 법회에 모인 성문과 보살들의 수는 큰 바닷물과 같아서 헤아릴 수 없이 많느니라 수명이 무량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량수경에 나오는 말씀을 넘어 읽는 게 많고 좀 지루하고 그럴까 봐 빨리 빨리 제가 소개를 한 이유는 괜히 극락세이고 괜히 서방 극락세이고 법장 비구고 48대원이고 광명이 무량하고 수명이 무량하고 아니 무슨 부처님이 광명이 무량하고 수명이 무량하고 서강인 부처님께서 가시고 아니 계셨는데 지금 설법하고 계시다고 하고 현재 또 설법하고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가시지 않았다고 안 죽었어요 이런 얘기들이 그냥 스님들이 선지식 강의하는 분들이 얘기하면 진짜인가 가차인가 마음이 와 다 틀 안 해요 안 하니까 제가 이렇게 지루하지만 무량수경이 나오는 말씀을 부처님 말씀이니까 안한존자 상수 제자인 부처님 경전을 다 외웠다는 안한존자한테 고구정령이 말씀해 놓은 것을 제가 이 시간에 이 중요한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재미있고 재미있고 재미있는 것을 내 나름대로 골라서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일부러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아미타불이라는 것이 광명이 무량하고 수명이 무량하다는 얘기는 지금 무량수경이 나오는 말씀을 무량광불 무량수불에서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제 첫째 시간에 아미타경에 나오는 말씀을 길게 써서 설명을 흑판에 써서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아미타경에 나오는 말씀을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무량수경은 부처님이 아란존자에게 설법한 거고 이 아미타경은 사리불 존자한테 부처님 10대 제자의 한 분이 사리불 존자한테 설법한 겁니다 그래서 사리불 존자는 부처님한테 먼저 가신 분인데 상당히 부처님이 아끼던 존자예요 사리불 존자는 뭐라겠느냐 광명이 무량하고 수명이 무량한 것을 사리불아 그대 생각에 저 극락세계 부처님을 어찌하여 아미타불이라고 부르는지 아느냐 사리불아 저 부처님의 광명은 한량이 없어 시방세계의 모든 나라를 두루 비추어도 걸림이 없기 때문에 아미타불이라고 하고 또한 그 부처님의 수명과 그 나라 사람들의 수명이 한량이 없고 끝이 없는 아성직업이기 때문에 아미타불이라 이름하느니라 그래서 본번에는 광명이 무량하다는 것을 아미타바라고 했고 수명이 무량하다는 걸 아미타유수라고 했다 본번에 나오는 걸 한용으로 번역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미타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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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광명이 무량하다는 얘기고 아미타유수 이것은 수명이 무량하다는 얘기고 이게 산스크립트 본번인데 이걸 구말 아주바나 현장 스임대들이 정토삼부경을 한역 중국말로 번역했다는 얘기예요 한역했다 한문어 그걸 우리말로 이제 한글대장전 번역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광명이 무량하고 수명이 무량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정토삼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불자님들 삶의 청량제가 되고 공덕이 됐다면 ARS 060-800에 7절번 눌러서 후원의 좋은 프로그램 제작에 힘을 버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합장하십시오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삶은 고통과 행복의 연속이다 고통과 행복은 실체성과 고유성이 없다 상대와 비교의 가치가 아니라 나의 안목의 절대적 느낌이다 나의 삶의 만족을 느끼미 행복이고 부족함을 느끼미 괴로움이다 그래서 행복은 자신의 삶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다 우리 각자의 가진 것만큼의 행복 질수는 비례하지 않는다 만족을 아는 사람은 가난하지만 부자로 살 수가 있고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많이 가졌어도 가난하다 자기 인생에 행복을 느끼느냐 불행을 느끼느냐는 가진 것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의 문제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조건 속에서도 만족함에 삶은 살고 어리석은 사람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조건 속에서도 눈물 흘린다 행복은 지금 여기에서 감사함에 눈뜨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